서동구의 매직타임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미국 증시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원 의장의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결국 타월 의장이 1차적으로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죠. 이러한 요인들, 전체적으로 물가 하락세가 안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물론 약한 경기 침체, 이것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 이러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점도표가 발표가 됐죠. 내년 3월에 또 추가적인 점도표가 발표가 될 텐데요. 현재 5% 이상의 많은 위원들이 마킹을 했습니다. 일단은 상단을 5.1%로 제시했다는 것, 이런 것도 시장에 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됐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 2월 FMC 회의 전까지는 이제 특별한 어떠한 불확실성은 없지 않겠느냐. 이제 매달 발표되는 추가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하락만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들, 결국은 일정한 불확실성도 좀 제거는 됐다. 그러나 금리의 상단이 좀 높여졌다는 것은 어떤 성장주 쪽의 모멘텀을 좀 떨어뜨리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이 되면서 어떠한 제로를 동반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별 수익률 게임이 연말 연초 장세에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2023년 금리 인하는 없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는데요.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산타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징적인 종목훈, 테마 좀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성장주 쪽들의 섹터, 뭔가 어떤 모멘텀을 좀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어제 조금 또 그제도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있었습니다만,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반도체 쪽이라든가 IT 쪽들, 이런 쪽들은 여전히 약한 흐름으로 다시 또 전환이 됐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바로 추가적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원전 관련주들로 매기들이 집중되는 이러한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엔터라든가 바이오헬스 이런 쪽들도 매기들이 좀 몰리는 이러한 모습들인데요. 오늘 원전주 쪽에서는 매수세가 급증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에너토크가 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우리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지난 11월 22일 날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이 당시 때 한번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모멘텀 부재 속에서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아직은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반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전체 추세가 횡보해 주고 있었다는 거, 뭔가 어떤 재료가 오늘 터키발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었나요. 그러면서 거래가 다시 수반이 돼주면서 오늘 가장 강하게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화장품 관련해서는 화장품 관련 중에서는요. 실리코트의 한번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주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승을 지난 10월 말에 보여준 이후에 행보 조정, 그리고 다시 또 12월 달 들어와서 빨간 다이아몬드가 유지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틀 동안에 걸친 한 승고르기 이후에 재차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화장품 관련 중들도 계속해서 순환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승고르기하고 눌림목이 연출되는 과정에서의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오늘 통신장비 관련 주들 중에서는요. HFR이 상당히 의미 있게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의 고점대를 사실을 돌파해주는 이러한 모습 이후에 이틀 동안 조정을 보였고요. 그리고 다시 또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거래가 조금 더 수반이 돼준다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겠는데 거래 수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보기에 조금 여러분들 감안하시면서 무리하게 공격적인 대응 전략보다는 장중 흔들릴 때마다 적감에서 하는 전략. 이 주가의 패턴들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이틀 동안에 걸친 급등 이후에는 또 이틀 조정, 그리고 다시 또 이틀 상승하는 이러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신 관련해서 5G 관련 주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주 알아봤는데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저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원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죠. 내년도에 원전 관련하는 또 정책적인 예산도 2조 원 이상 확보하고 또 SMR 투자와 관련된 기술 연구에도 4천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원전 관련 주 중에서 이제 하락할 만큼 하락했고 그리고 바닥을 다져주면서 이런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또 추가적인 수주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고 있는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서 부각될 수 있는 우진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제는 또 우리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3대 SMR 기업의 투자를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이제 SMR 쪽과 관련된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물론 대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하는 거죠. 두산에너지로 비롯해서.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원전 관련한 부품 쪽이라든가 장비 쪽이라든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국내 원전 해체와 관련된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의 한수원 같은 경우에도요. 내년에 5월부터 고리 1호기 해체 작업에 들어가죠. 총 공사 규모가 한 1조 원 정도 10년에서 15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우진은 이 해체와 관련해서 방사선 재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국내의 원전 설비와 관련돼서 또 해체와 관련돼서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폴란드에 이어서도 또 트리키에어 4조 40도 원대 원전 건설 사업을 주실 수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원전 관련하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께 잠깐 현재 시점에서 어떤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지난 2021년부터 흑자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올해 그리고 또 내년 계속해서 영업이익도 증가해 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지난 조정이 보일 때 9월에 같이 크게 흔들렸던 이러한 모습들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면서 하락 추세 파란 다이아몬드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요. 이제 바닥은 확인이 됐고요. 일정한 빽딱스 거래 횡보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점 계속해서 높이는 이러한 양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다시 또 거래들도 수반이 돼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돼준다면 이 9,400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하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아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8,600원을 선절과 1만 500원을 목표가로 설정하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우우진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